지난 6월 24일 본사교육관에서 2019년도 한전KDN 대학생 홍보대사 발대식이 개최됐습니다. 지역인재대학생 패널을 활용하여 대국민소통의 기업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행사는 계획, 홍보영상 상영, 홍보문화실장의 인사말씀, 대표인명장 수여, 단체사진 촬영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내국인 15명과 외국인 5명으로 구성된 근본 대학생 홍보대사는 오는 9월까지 우리회사 및 생활성 에너지 이야기 소개 등 다양한 정보를 콘텐츠로 제작하고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특히 이중 베트남 등 외국인 유학생 홍보대사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우리회사 홍보와 주요 사업을 집중 소개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발족식 이후에는 회사 소개, 글쓰기 작성법 강의, 홍보대사 운영계획 발표 등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대사 운영을 위한 순서들이 진행됐습니다.